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네형 박홍주입니다 저번 시간에 도티형과 피파올라인4를 배워봤는데 오늘은 다른 초통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허팝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예 그냥 피파 모르시죠? 윈윈 해봤어요 아 이만하면 안 되나? 피파는 축구 이 정도밖에 몰라요 아 진짜? 축구 선수 아는 사람 이름 되기 다섯 명 박지성 진짜 도티랑 똑같아요? 박지성 이형표 우리 허팝은 또 실업 유튜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피파올라인4 실업 게임이 되는 실업을 알 수 있어요? 그럼요 피파올라인4 안에서 만든 가상의 이론들이 있어요 기대팡팡론과 그게 뭐야? 사실 기대팡팡론은 정말 이렇게 축구도 모르고 피파도 모를 하나도 내가 불렀어 아예 문외한이 카드를 깠을 때 진짜 좋은 게 나온다 이거요 내가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 이거 검증하는 거지 지금 연세 상품이라고 이거를 한 바퀴 돌면 18만원 18만원 와 피파 돈 엄청 많이 벌었겠다 자 그러면 잘 안 나오겠네요 자 왔습니다 자 제일 안 좋은 거야 끝이야? 아냐 아냐 안 끝났어 어 안 끝났어 이미지 시작 아 진짜? 방금 환자 까서 나온 게 이상 이렇게 있는데 요건데 안 좋은 거부터? 아 열면 또 넘는 아 열면 또 넘는 아 그렇지 뛰면 좋은 거 뛰면 좋은 거 몇 번? 어 모드리 아닌데? 모드리치 맞나? 아텍티치 아 천오백만원 천오백만원 우와 아아 평타예요 아 진짜? 이번 5번을 85 이상? 어 뛰면 좋은 거야? 뛰면 좋은 거 10번 아니야 10번? 새로 나온 클래스 근데 파이터 얼마야? 아 하나 아 진짜 이게 기대를 하면 안 나오는 거 같아 드렁크 워터? 드링크 워터 아 드링크 워터 이름이야 이게? 아 이런 애가 있구나 왜왜왜 개이해? 모르시 아 누구야? 뭐고?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패키지 선수 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자인데 이게 이제 최대 95 왠지 형님이 하면 95 나올 거 같아 진짜? 알았어 실험 유튜버 허팝의 첫 번째 상자 까는 90 자 다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세ды다 90일거 같은데 먹어봐 몇시 메쉬 호날두 헬라인데도 나와 아 나오죠 나오죠 아 진짜? 오 뛰었다 뛰었다dens다 누구야? 누구지? 어 내? 어? 좋은 거 같은데? 대부분? 아 누구인지 몰라 아 이게 아닌데 이 전식이 마지막 두 개 남았거든요. 아 진짜? 오 저 엄청 뭔가 색깔이 다른데? 그렇죠. 1, 2, 3, 4, 5, 6, 7, 8. 하나. 이제 돈 나올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오 나왔다, 95. 이 정도면 잘 나왔어. 95에서 1억짜리 한 번도 안 나온다. 근데 여기서 1억이! 근데 여기서 1억이! 1억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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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제발! 제발! 아 설마! 설마! 뭔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뭔데이 중요하잖아. 지금 이제... 이제 시작인 거죠? 피파문외한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패킷을 깎아. 이거는 제가 이제 마우스 안 건드리기. 온전히 형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보태 어떻게 돼. 하면 안 뜨는데?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 여기구나. 자, 3개! 제발! 설마 돈? 어? 뭐야? 내가 보기엔 세 번째로 돈이... 오town? 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Fhh 주세요. 오오오오! 오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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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Jacob 너무 많은데. 오오옥 93, 뭐야? 우와! 한 번 더! 한 번 더! 설마 한 번 더? 설마 한 번 더? 저 이런 게 맞다니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3 다섯 개 맞나? 다섯 개 나왔으니까 좋은 거겠죠. 한 개 나왔어요 아까. 오, 아 걷는다. 토프라크? 너무 느끼 모르는데. 85인데? 아, 녹을까? 이제 또 걸을 것 같은데? 오, 뛴다, 뛴다. 진짜? 누구야? 누구야? 두 개치? 얼마야? 아, 한. 자, 한 번 세우고 자. 뭐가 나올까? 오, 뛴다, 뛴다, 뛴다. 누구야? 한국, 한국 선수? 아, 아니네? 아, 형님. 한국 선수라고? 한국 선수? 자, 저거, 저거. 와, 근데 어떻게 지금? 다섯 개가 나오지? 와, 여기서 진짜 대박 나올 수도 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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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좀 열심히 뛰는데. 왔어, 왔어. 열심히 뛰다. 어? 라모스, 라모스? 얼마야? 삼카. 우와! 아, 삼옥이야?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뭐야? 야, 다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진짜? 잘 나온 거야? 와, 역시 300만 유튜버. 뭔가 기운이 있네.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 진짜? 네, 사용하기. 딱 세 개. 오. 딱 쿨하게 간다. 자, 오버럴 높은 거 90. 90. 아까 저 90 세 개 나왔죠? 아, 이번엔 좀 낫다. 아, 80. 이건 어떻게 버리는 거야? 이런 거는 딱 버리는 거야. 아직 메인이 안 나온 거야. 아, 이제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오, 뭐야? 왜 뛰어? 어? 누구네? 오. 스트라이크, 유타민아. 칼리아, 오랜만에. 아. 하나야, 하나? 우와, 뭐야? 오, 뛴다, 뛴다. 뭐야? 마레즈. 마레즈. 아, 총 많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부터야? 네, 네. 기대팡팡론에 점점을 한번 찍어봅시다. 여기서 금카 아니면 오버럴 97 이상 선수. 오. 넣을까? 뭐가 넣을까? 일단. 아, 이런. 이게 마지막. 자, 먹으러 갈까? 일단 뛰어야지. 그렇죠, 뛰죠? 아, 약간 느린데? 약간 느린데? 어, 프랑스? 오른쪽? 누구야? 아... 이거 끝났어, 근데? 벌써? 아, 근데 아까 너무 잘 끝났어. 아, 진짜? 아까 3억 6천, 1억 5천, 1억 5천.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진짜? 여기서. 아, 복불복이네. 네. 그렇죠, 맞아요. 300만 유튜버가 이거를 해주면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 제발. 아, 열어야 되지? 제발. 자, 과연. 자, 일단 뛰어봐야죠. 그렇죠, 뛰어져. 좀 빠른데? 좀 좋다. 힘차다. 오, 브라질. 브라질? 아, 얼마? 아, 4천5배? 아, 별로야 해서? 아, 괜찮아, 괜찮아.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여기서 아이콘 진짜 제일 좋은 거. 피파에서. 혹시 종교 믿으세요? 아니, 나는 믿음은 있지만 종교 활동은 하지 않아. 아, 믿음? 어디에 믿음이 있어요? 그냥 알 수 없는 믿음. 아, 진짜? 우주에? 어. 어, 기도 한번 하고 갈까요? 아, 네. 자, 다시 그럼 아이콘. 자, 우리 또 우리 300만 유튜버 또 우리 허팝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콘 카드를 위해서 카드팩 오픈을 해주십니다. 또 이렇게 허팝님도 강남에서 걸어오셔가지고 오늘 또 촬영하고 오셨는데. 자, 믿십니까? 믿십니까? 믿어볼게요. 믿십니까? 한번 지켜볼게요. 믿어요, 믿어, 믿어. 네, 믿습니다.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가자! 되나? 아... 아... 아니, 그 개쌤 지랄을 했는데 여기서 끊는다고? 오케이, 이게 메인이 아니었어요. 이게 있어요. 여기서 아예 그냥 아이콘 확정팩이 있어요. 뭐야, 그런 거야? 아, 96 좋은 거 아니야? 저 기대 안 합니다. 저 진짜 기대 안 해요. 저 기대, 기대해 보여요? 어, 기대에 차 보인다. 어, 대충 뜨겠지. 오, 빠르다, 빠르다. 당연히 뛰어. 오... 오, 한자일수. 오... 여러분들 게임에 돈을 이렇게 뽑는 거는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 피파올라인4.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혹시 그냥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하다 보면 알겠지, 뭐. 아, 300만 유튜버인데. 그지? 할 줄 아시네, 그래도. 어, 그렇죠, 그렇지. 아, 지금 너무 못하는데? 어, 됐다 이거, 기회다. 기회다, 기회다. 그거 쭉쭉쭉쭉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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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놓고 내가 놀랐어. 아 이거구나. 뛰는 거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 이거구나? 오? 자, 여기서 마무리. 마무리. 와, 지금까지 뛰는 걸 버튼을 모르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와 좋아요. 자 크로스. 슛! 아 이건 인정. 다닐루, 다닐루. 자 크라이프 슛! 아 잠깐만. 어제 도티형이 컴퓨터 상대로 7대0인가? 6대0으로 끝났거든요? 아 진짜 내가 주고 있는 거네? 네 지금 뭐 4대0이면 좀 아쉽네요. 한 과만 더 합시다. 그리지만 쭉쭉 어 그렇죠. 에우즈의 비우. 마무리!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땠어요? 피파 온라인 해보니까? 재밌네요. 자 오늘 허팝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요즘에 허팝 팝하나요? 안 해요.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리고 허팝 저 동네완 박성주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부탁드립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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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